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내가 즐겁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즐겁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즐겁지 않다면 왜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거기다 제 자신을 넣으면서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 대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진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내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해방된 즐거움 모든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은 즐거움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이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육신의 헛된 것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 에베소서는 이 바오리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고 그 깊이 높이 너비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불신자와 같은 옛사람, 옛체질로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가족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제 상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육신주의 육신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빠지는 세 가지 함정입니다. 그래서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잖아요? 나, 물질, 성공중심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내 은혜 놓치면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에베소서 2장 2자로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이 복음과 전도와 신앙 생활을 이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돈이 최고입니다. 저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돈에 목숨을 걸겠어요. 영적인 사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 지옥, 사단마귀가 없다면 우린 그렇게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다 가야 되겠죠. 왜? 이 땅이 끝이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만물을 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세상임금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의 역사가 끔찍합니까? 어떻게 손녀가 할머니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또 보니까 여자가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정신병자들이 방어하고 살인하는 완전히 정신병동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뭡니까? 흑암의 역사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이제 빨리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구습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늘 깨어서 나를 살리고 이제 이 흑암으로 뒤덮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새틀을 갖추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입니다. 본문 23,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창세기 3장의 예틀을 벗어버리려면 겉모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제가 한 가정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아들이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우리 아들을 해병대 체험시키는데 그런데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얘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 전부 해병대 집어넣으면 다 사람들 멀쩡해서 나오겠네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주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옛 사람 벗어버리고 싶죠. 나도 새 사람 입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아침에 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의 열두 가지 틀과 체질 이 예 틀이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말씀의 새 틀이 나에게 갇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상반기 전도운동이 마무리되고 우리 마곡에서도 전도운동에 맞춰서 상반기 전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도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흑암이 꺾여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 틀이 깨지는 그런 인생 캠프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을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냥 길에서 고향 중학교 후배를 만나기도 하고 한 팀은 공원 가서 청년을 영접을 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그 주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나오고 있어요. 지교회도 오고 우리가 또 효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마곡에서도 많이 초청했는데 한 어르신이 교회에 다시 오실래요? 아 나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그래? 처음에는 그러시던 분이 아 그래도 와보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부 영접반 하는데 와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영접반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나 봐요. 자기가 나 예배 계속 드리고 훈련 받고 싶다고 4주반 5주반 계속 받고 싶다고 그게 그분이 예비된 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다른 어르신들 또 전도해 갖고 왔어요. 교회를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니까 마곡의 상가 지역인데 공간을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캠프하다 만났는데 여기 예배 장소로 쓰시려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일 또 갑니다. 거기에 이제 달아빵하러 한 집사님은 제가 이제 불신자 영접을 해라 미션을 드렸는데 어디 밤에 이제 공원 나가서 전도하려고 나갔나 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게 안타까웠나 봐요. 남편분이 자기 아내 따라 나가가지고 여보 내가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영접시켜.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뭐 참 부부에는 뜨겁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방해를 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나를 살리고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부터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럼 내가 치유되죠. 성령축만 임하죠. 그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예틀이 서서히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날마다 이 성령축만을 덧입는 그런 나만의 조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평안 즐거움 그리고 영적인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내가 평안이 하면 현장도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완에서 날마다 세 사람을 입고 오직 여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